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좀 이렇게 사기, 위정, 무고 이런 게 좀 사건이 많죠. 그래서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 사기사건이나 무고나 이런 사건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힘이 든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회가 됐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을 분들은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어떻다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 최근 들어서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과 글로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훼손됐다. 특히 이제 법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존경심을 갖고 공정이라는 그런 잣대의 기준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변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고 판결하리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아마 한국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법원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서 참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 같으면 한 사회의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합법의 표준과 같은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명수 씨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호칭을 붙여주기도 그냥 좀 참 그런 사람입니다. 김명수 씨가 했던 특히 동료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신의 경력의 전부를 법원에서 보냈던 한 인물의 상당한 그런 명예뿐만 아니고 그런 진로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거짓말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녹음도 남아있고 녹취도 남아있고 그 당시 녹취를 보고 그다음에 보도했던 그런 신문사의 언론들도 다 보도가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그야말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건데 지금 대법원장의 거짓말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아마 본인도 검찰에 출두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이유로 당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9월 14일 알려졌다. 1년 2개월 만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운이 나쁘게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김명수 씨도 이재명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부장검사 박형수는 9월 7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검찰 수사들이 대부분 참고인 수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본인을 소환하죠. 검찰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한 경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그 사표를 제출한 그런 부하조의 부하에 대해서 그냥 맹백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임부장판사가 그것을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반박을 하는 참 김명수 참 대법관이라고 붙이기도 참 그렇고 정말 시중의 양아치보다도 참 제가 볼 때는 좀 위협하다고 봅니다. 양아치는 의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날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담낭결제 등 건강상의 사유로 사표를 내려고 하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판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렇게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같은 발언이 공개가 되자 자신은 절대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현장에서 녹음했던 녹취록을 공개해서 곧 거짓말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6월 김인겸 당시 법원 행정처 처장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한 이후에 1년 2개월 가량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짓말 건에 대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그렇게 참 이렇게 로저 마리님 말씀처럼 법조계가 상당히 신성시에 왔는데 법원이 너무나 실망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15 총선 문제를 다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입에서 대법관 대신에 뭐 기역법관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것이죠. 최근에 보면 법원이 정말 참 우리 사회 그 언어보다도 좀 청명해야 될 것인데 그냥 시중에 그냥 조폭 집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편향적인 그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뭐 이제 ccbb가 다 안 밝혀지겠으면 밝혀질 것도 없죠. 녹취록을 했으니까 녹취록에 다 담겨 있으니까. 정작 우리가 참 한탄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기를 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작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깔아 뭉개는 걸 보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연령고하를 불문하고 이런 현상이 참 광범위하죠. 조작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기를 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앞서는데 거짓말이라든지 사기나 조작에 대해서 엄한 벌이 뒤따르면 당연히 사람들은 거짓말과 조작과 사기를 좀 조심하겠죠. 그러나 법 자체가 물렁하니까 마음껏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참 모자라가지고 그냥 여론 조작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범법행위이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도덕윤리라는 부분을 떠나가지고 한두 번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잠시 공병호TV에 초기 화면을 들어가니까 커뮤니티에 김근희 여사에 대한 특금이 필요하다. 62.7%가 찬성했다. mbc 의뢰에 의한 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가 발표한 건데 여론조사기관이 정직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니까 7만 4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500명이 할 때나 3만 5천 명이 할 때나 7만 4천 명이 할 때나 7만 4천 명이면 설문조사치고 표본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74배 정도 됩니까 7.4배 정도 되네요. 아니 74배네요. 대개 여론조사가 천 명 정도 되니까 96%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여론조사 같다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한 시민이 돌바람이라고 이렇게 필명이 계신 분이 4.15 총선 재경표를 질진 미룬 책임도 물을 것입니까 김명수에게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송철호 재판도 질질 끌어서 임기를 채워준 책임도 엄중히 추구할 것입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전 중앙순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인 권순일 씨의 재판 뒷거래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더했는데 여론이 30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했네. 김명수 씨에 대한 거짓말 수사뿐만 아니고 4.15 총선에 대한 거짓과 조작과 사기사건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있었던 울산광역시 지방선거의 울산광역시장선거도 당연히 맹쾌하게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다루져야 되는 거죠. 사법부가 참 한 사회에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서라도 임승건 부장판사에 대해서 소위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한 김명수 씨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뭘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사회든 단체든 집안이든 간에 기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검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보수 여당 당대표의 처신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글이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의 정도에서는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참 여전감이 없지 않지만 잘못을 듣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 좌파와 우파로 나누면 이른바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을 범하게 되면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데 익숙한 것이 보수주의자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수주의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보수주의자는 구조적으로 인간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적이다는 부분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보수주의자